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올팔터 베스타 하나보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칭 트러블 컨트롤러 하나보누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속에서 정말 꾸준히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트러블 아이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그 아이템은 라로 슈퍼제죠. 그 이유는요 사실 저도 트러블을 없애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봤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트러블 제품이 효과가 있을까? 저 제품이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온 하나보누가 오늘은 트러블 케어를 할 수 있는 3스텝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제가 트러블 케어 제품 정말 많이 써봤는데 여러 제품 쓰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라로 슈퍼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더모 코스메틱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라로 슈퍼제 제품 중에서 거의 안 써본 제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트러블에 효과가 있었던 거는 딱 이 에빠끌라 라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하나보누의 간증! 트러블을 길들이는 착한 습관 3스텝을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났을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약산성 세안제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5.5에 약산성을 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을 지켜주기 위해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는 1차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전염물을 닦아내준 뒤에 에빠끌라 퓨리파잉 포밍 젤을 사용을 해서 2차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손바닥에 젤을 적당량 짜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좀 강한 세안제를 찾을 때가 많아요. 좀 빡빡빡 닦여야지 좀 노폐물이 많이 벗겨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빡빡한 느낌이 아니라 젤이라서 되게 부드러워요. 거품이 막 풍성한 편은 아니지만 부들부들하면서 좀 젠틀한 느낌으로 세정되는 편입니다. 세안 후에도 피부 장벽이 막 이렇게 다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남겨주고 얘가 라로슈포제 온천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하고 나서도 만져보면은 좀 뽀독뽀독한 느낌보다는 좀 보들보들한 느낌 근데 노폐물이랑 피지 제거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벌써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저자극 각질격 수분 토너 근데 얘는 이름이 에파클라 H 리밸런싱 하이드레이션 로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가끔 외국 제품들이 이렇게 이름 표기가 우리랑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로션이라고 써져 있지만 얘는 토너! 토너! 토너입니다, 여러분. 세 번 말했으니까 외우기 쉽겠죠? 토너입니다. 얘는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도 해주고 수분도 제공해주는 그런 토너예요. 얘는 물 같은 제형인데 손에 만져보면 살짝 미끈미끈한 그런 점성이 있어요. 그 점성이 조금 수분감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화장솜에 1차적으로 묻혀서 한 번 닥터로 닦아주면은 노폐물이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얘가 각질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노폐물과 각질이 화장솜에 묻어나는 게 보입니다. 2차적으로는 손바닥에 덜어내서 한 번 더 피부에 흡수를 해서 수분감을 줍니다. 확실히 트러블 피부한테 닥터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 남편 허니장님이 요즘 귀찮다고 닥터를 안 하니까 트러블이 몇 개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도 닥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피부에 울긋불긋한 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 분들은 세안 후에도 좀 노폐물이 남아있거나 피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닥터를 해서 한 번 더 닦아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에빠클라 듀오 에센스입니다. 얘가 트러블 키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각질, 모공, 다크 스팟까지 케어해주는 정말 만능 똑똑이 템입니다. 근데 얘를 써보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좀 분신 같은 아이라서 하나는 이제 화장대에다 두고 하나는 항상 여행 파우치에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행 가면 정말 물타는 피부라서 거의 스킨케어는 라로 슈퍼제로 풀로 챙겨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센스라고 하지만 보습력도 있는 편이라서 그 전 단계에 이제 토너로 한 번 더 수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 에센스만 발라줘도 저는 속당김이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각질, 모공도 해결해주지만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이 난 부분에다가 한 번 더 덧발라서 스팟 케어로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파클라디오는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좀 일개미 같은 아이예요. 트러블이 고민이라면 이렇게 에파클라 3스텝으로 관리를 하시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스팟스킨이라는 라로 슈퍼제의 신개념 솔루션을 소개를 해볼게요. AI 기술이 결합돼서 일명 피부를 읽어주는 AI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피부 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으로 이렇게 내 피부 상태를 찍은 다음에 찍어서 이 피부 전문가들이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트러블 피부 6천 명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여있고 최신 AI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하나번호가 추천하는 에파클라 3스텝이랑 스팟스킨까지 함께 한다면 홈케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스텝으로 트러블 피부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화장품에만 쓰는 돈이 한 100만 원쯤은 되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도 사고, 뭐 색조 제품들도 사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써보는데도 제 영상 단골로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이제부터 트러블 케어가 필요할 때는 에빠클라, 에빠클라만 기억을 해주세요. 쉽잖아요, 네 글자. 에빠클라.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트러블이 안 나는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트러블을 일부러 나게 만들었다니까요. 트러블 나게 만들어서 진정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트러블이 났냐면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고 오랫동안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대충 지웠고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저한테 맞지 않는 제품을 치적치덕 발랐어요. 주로 닥터도 안 해줬고 되게 오일리한 제품을 많이 발랐죠. 거기다가 잠을 새벽 1시 넘어서 잤고요. 물도 많이 안 마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 트러블이 뿅뿅뿅 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착한 습관을 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보다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청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